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하이 흰 거 봤어요? 이거 요즘 내 최애 곱창끈이야 스케줄 마다 집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밥 먹었어요 언니 밥 먹었어요? 아 다리 다려 전 잠시 나온 매니저님이랑 같이 있거든요 인사할래요 언니? 아니요 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진짜 알았어 알았어 팔 받나요 팔 인사 저는 지금 멤버들 피팅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죠? 그쵸 언니? 언니? 천사죠 천사 저는 오늘 피팅 안 하지만 멤버들 피팅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윙크? 나도 윙크 잘하고 싶어 이 눈을 안 감고 윙크하고 싶어 입을 벌려야지 윙크가 된다요 별로야 계속 잘 못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닌데 아닌데 잘할 건데 둘이 가니깐 귀신 안 맞고 싶어 잇츠가 지나가는 걸 보고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 떡볶이랑 산하가 시킨 낙곱새를 뺏어 먹었어요 저메추 낙곱새 왕아야 일주일차가 벌써 끝났어 노래 추천? 노래는 퀸업허츠 퀸업흐 퀸업 좋죠 퀸업 퀸업 그럼 얼른 와서 앞에서 라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TMI 나 뉴진스 분들 앞에서 어텐션 춤 왜 웃어요? 나 항상 하이뽀이 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텐션 노래가 나오셔서 어텐션을 췄어요 하이뽀이 추고 싶은데 이번에 계속 이번 주에 하이뽀이 무대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무대 보면서 무대 아래에서 저희는 다른 가수분들 무대 춤 완전 다 따라 추거든요 진짜 다 따라 추는데 하이뽀이를 제일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볼 수 없었어요 음 서로 곡 무대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다 따라 추고 싶어요 그렇군 기도해봐요 아니 내 배경화면을 아니 내 배경화면을 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나 봐 우리가 수록곡 무대를 갑자기 할 수도 있잖아 슬퍼, 무슨 슬퍼할 뻔이에요 뭐래? When we are kids? 내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해봐봐 혹시 알아? 제 화코는 언제 하는지 아냐고요? 나는 안 할걸요? 아이도 모르지, 또 모르는 거니까 집에 가려고 멤버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으로? 아직 저녁 생각이 없는데 팬미팅에서 할 것 같다고? 팬미팅 언젠데요? 언제 어디서 해요? 저 가고 싶어요 자꾸 링크 해달라고 맛있는 냄새나요 삼겹살 냄샌데 이거, 그쵸? 이거지 이거 어? 삼겹살, 저 매추 삼겹살 아 이거 완전 삼겹살, 맛있는 냄샌데 대박 삼겹살 냄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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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저희 근데 저희는 안 해요? 수원님 저희는 안 해요? 냄새에 이끌려서 지금 삼겹살 집으로 가시는데 저희 직원분이 언니 삼겹살 집 앞에서 뭐 해요? 역시 삼겹살 냄에 참지 못하지 찍... 찍었어 언니 보내봐요 연락을 냄새에 이끌려서 거기서 업로드 하시는 거니 너무 너무 문 앞에 계신데요? 같이 먹자 아, 웃고 계신 거 하하하 라이브 중이에요 언니 저 라이브 중이에요 근데 저 삼겹살 냄새나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냄새 좋긴 하죠? 저게 맛집이래요 드세요, 드시고 가세요 아, 여기 맛집이래요 네, 맛집이래요 하하하 다녀시도 대결 수고하세요 뭐야 anyo 도망가지 죠? 아아아아아… 아아아.. 완전상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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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피곤한데 아까 산옥하고 자가지고 그리고 내일 좀 많이 잘 수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피티 오늘 안 해 근데 그 포켓몬 포켓몬 스티커 중에 뭐가 제일 레어템이에요? 뮤츠? 뮤? 왜? 왜 걔가 레어템이에요? 뮤츠? 오 꼬부기? 나 꼬부기 있어 뮤츠? 확률이 적대요? 뮤? 뮤가 비싸? 언니도 포켓몬 스티커 모아요? 그런 눈빛으로 초두르르 초두르르 아니에요? 뮤가 5만 원? 스티커가 5만 원? 이 사람들이 뮤랑 뮤츠는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이 좀 귀한 거예요? 나 포켓몬 사실 잘 몰라 근데 그 일본에서 아무리 빵을 많이 뜯어도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스가 피카츄랑 꼬부기? 선물해 줬는데 너무 반가운 거지 그때 이후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 필카 케이스에 그 피카츄랑 피카츄 친구들 여러 명 있는 거랑 라이키래 라이.. 라이채 아니 뭐야 근데 포켓몬 이름 잘 몰라 꼬부기랑 피카츄랑 뭐 있어요? 새 같은 거 뭐 있고 알아요? 포켓몬 잘? 진짜요? 뮤가 어떻게 생겼어요? 쳐보.. 왜? 아니 아니 쳐봤어요 이렇게 쳐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하하하하 아무튼 나 메타몬 좋아했는데 오늘 원스가 메타몬 선물해 줌 그래서 가서 케이스에 붙일 거예요 근데 뭔가 나는 내가 빵을 뜯어서 나와봤으면 좋겠어 근데 전 한 번도 포켓몬 빵을 사본 적이 없어요 편집에서 본 적이 없어 근데 한참 그거 유행할 때 일본 스태프분들이 이만큼 사다 주셨는데 다 똑같은 애들이었어요 그거는 어머 그거는 좀 그랬어 근데 오늘 엄청 포켓몬이 많이 붙어있는 원스의 핸드폰을 보니까 좀 탐나더라고요 고호스빵 우유랑 모금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모모 인스타 사진 벌써 올렸어요? 아까 전에 내가 첫 번째 사진 뭐 할지 정해준 건데 이거 봐 끊겨줘 고호스랑 베지밀 좋다 아 베지밀 한 박스 사놨지 요즘 과자 뭐 먹냐고? 과자 잘 안 먹어요 아 버블 라이브에 번역이 없구나 브이앱은 번역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외국어를 못해서 아 브이앱 또 생방엔 번역이 없는구나 그럼 어떻게 왜 번역 안 해줘요? 해외 팬들이 얼마나 버블을 많이 하는데 번역을 왜 실시간으로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녕하세요 퀸퀸 퀸 퀸 퀸퀸 I like your candy floss. Thank you. When we were kids, please. When we were kids, when we were kids, when we were kids. 삼겹살 냄새가 문을 다 닫아도 나. 배 안 고팠는데? 멤버들 10월에 뭐가 있다고 스포를 했어요? 10월에 뭐 많아요, 여러분. 10월에 뭐가 많습니다. 저녁 삼겹살 안 먹을 거예요. 집에 가서 쉴 거예요. 기대하지는 마. 그냥 우리가 바쁜 거야. 원스는 낫곱새 먹어야지. 낫곱새는 사실 다른 사리보다 당면 사리가 제일 맛있더라. 저 매운 거 잘 먹는 줄 알았는데 못 먹는 것 같아요. 춤이 어려워서 따라 할 수가 없다고? 불닭볶을 하는 거지 스와가 바쁜 것도 좋고 쉬는 모습도 좋은데 어쩌지? 근데 우리는 바쁘기도 하고 잘 쉬기도 하니까 엄청 좋은 거네 그럼 왓츠인마이백 해달라고요? 저 지금 가방이 뭐가 너무 많은데 근데 혹시 언제 끝나요? 좀 걸리네요 기다릴 수 있어요 좀 출출하네 삼겹살 먹고 올까요 우리? 여기 원수 편지도 있다고 어구 이거 어제 받은 것 같은데 하나씩 읽고 있어요 그럼 나는 편지를 읽으러 가야겠다 남은 시간 동안 멤버들 기다리면서 몇 개 읽고 몇 개 못 읽은 편지를 오우! 읽어야겠어요 쩝 야아악 쩝 쩝 쩝 쩝 쩝 쩝